EPS 토픽 듣기 다음은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사자 다시 들으십시오. 사자 22번 복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잡합니다. 23번 다시 들으십시오. 중국 24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5번 다음은 26번부터 3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6번 26번 27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5번 11월 26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11월 26일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12월 26일입니다. 29번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0번 30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31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1번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32번 누구를 기다리세요? 1번 구두를 사세요. 2번 친구를 기다려요. 3번 한국말을 가르쳐요. 4번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씨 생일이에요. 김지수씨 생일이에요. 34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수씨 생일이에요. 35번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3번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은요. 36번 36번 아저씨, 딸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큰 건 만 원이고 작은 건 육천 원입니다. 작은 거 한 상자 주세요. 37번 37번 반방 반방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번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부인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부인과 같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39번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40번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을 통해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틱톡 틱톡 카카오톡 카톡